트로트 극장장장장 트로트 극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줄 서세요 줄 서세요 트로트 극장 입장하세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자 트로트 극장 제가 한 곡 노래 트로트 한 곡을 선정해서 그 노래를 꽁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꽁트를 들으시고요 아 이거는 이 노래를 토대로 만들었구만 이라고 생각이 되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꽁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요 가사 힌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카토가이디 FM877 FM877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쌀쌀한데 따뜻한 해장국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하기 해장국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트로트 극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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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씨 나줘봐 봐요 순해 순해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야 하하 하하 아이 몰라 몰라 술씨 잡았다 어머머머머 몰라 몰라 순해 우리 사람 영원히 변치 말자 그 누가 이 세상을 다준대도 나는 순회 없이는 못살아. 수혜씨, 저도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배씨도 제가 좋다는데 어쩌나요? 순회! 김중배의 다이아반지가 그렇게 탐이 나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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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수혜씨, 여자의 마음은 칼대라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봐요. 블링블링한 주먹만한 다이아를 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다오? 오, 순회! 변치 마오! 불타는 이 마음 믿어달란 말이오! 말 못하는 그 마음을 내가 어찌 안다오? 하지만 다이안은 반짝반짝인데? 오, 순회! 나는 그 누가 이 세상 다준대도 당신 없음 난 못살아. 제발 그대여 변치 마오! 아이, 몰라, 몰라! 수혜씨는 여자 마음을 너무 몰라. 변치 말라 말만 하면 뭘 해?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왜 몰라? 순회, 제발 불타는 내 마음을 알아주오. 가려거든 나를 밟고 가시오. 어머, 난 몰라! 끄! 아, 이 나쁜 여자! 변치 마라 그렇게 애원했거만. 말 못하는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려나. 과연 이 꽁트는 어떤 노래를 토대로 만든 꽁트일까요? 가사랜다. 야, 이 꽁트는 가사 힌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연기 혼을 불태웠어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수라 백작처럼 혼자서 여련을 펼쳤습니다. 아휴, 몰라, 몰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어찌한단 말이야. 순회, 변치 마오. 과연 이 꽁트는 어떤 노래를 토대로 만들었을까요? 카톡 아이디 FM877로 보내주십시오. 장안의 화제 트로트 극장. 오늘의 트로트 극장. 정답은 맞춰주세요, 여러분. 노래 제목만 맞춰주셔도 돼요. 가수가 좀 누구더라 하시면 노래 제목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꽁트에서 힌트를 다 드렸어요. 참치자분들 몰라, 몰라. 이상 어떻게 힌트를 준단 말이야. 자, 이제 정답. 서서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자, 정답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남진의 님과 함께. 아이고, 아쉽지만 아닙니다. 자, 그대여 변치 마오가 정답이었는데요. 오,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호연님, 영, S님, 한님도 정답이죠. 좐님도 정답이시죠. 우리 엔젤라 님도 정답이시죠. 어, 태자님. 그, 아니에요. 그대 없인 못살아. 그렇죠. 그대 없인 못산다고 했지만 변치 마오, 변치 마오를 너무 강조했죠. 그러니까 남진의 그대여 변치 마오가 정답이고요. 우리 그인님도 그대여 변치 마오 정답이고 연기력 실화인가요? 하셨는데 그렇죠, 실화입니다. 네, 우리 성님은 님과 함께 아니고요. 미연님, 그대여 변치 마오 정답이고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상품 받으실 분, 제가 또 이렇게 추첨을 하는 동안 오늘 트로트 극장의 주인공 남진의 그대여 변치 마오를 또 들어봐야 되겠죠. 자,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그대여 변치 마오. 몰라, 몰라. 변할 테야.